안녕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먹어요 안녕하세요! 이제 먹습니다! 하루 Barker Essence 마요네즈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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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골고루 고소한 고춧가루 와우 오징어 계란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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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정말 잘 어울려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을때 먹어야만 먹어야겠어요 진짜 맛있네요 한번더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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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아.. 아..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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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주먹밥 초코 다가 물을 빼서 제가 좋아하는 제거 제가 제일 좋아해서 지금 담백하는 제품을 넘어서 다이어트 고소한 팽이버섯 매콤한테도 이쁜 강아지 오징어 매콤하고 맛있어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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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제가 먹으면 짠맛이 더 나아지지 않아요 꼭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을거에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식감이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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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다 먹기 때문에 치즈가 많이 먹어오면 이렇게 잘 먹어오면 아쉬워요 치즈는 어디서 먹어도 맛있어 치즈가 많이 먹어서 치즈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두고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삭한 맛 저렴한 맛 보기엔 바삭하고 복습 영상이 너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